구찌 코리아 등 유한 회사들이 법인 종류를 바꿔 외부 회계감사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 전 정부가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한 회사들을 감사 대상으로 확대했는데요. 금융당국의 미흡한 규정에 손쉽게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가 이를 지적하자 당국은 뒤늦게 관련법 개선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 정부는 2020년 유한 회사를 외부 회계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주식회사처럼 투명하게 재무상태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주로 외국계 회사들이 국내의 유한 회사로 조직을 두고 모든 실적을 비공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유한 회사가 분식회계를 하거나 대규모 배당을 국외로 반출하더라도 이를 파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한 회사 제도는 소규모 기업이 간편하게 경영하게 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덩치가 큰 기업들이 악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3년이 지난 지금 외국계 기업들은 또 다른 꼼수로 외부 감사를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유한 책임 회사를 통해서였습니다. 유한 책임 회사는 벤처 기업이나 사모 투자 펀드와 같은 새로운 기업 형태에 적합한 기업들을 위한 법인 형태지만 이 역시 규모가 큰 외국계 회사들이 등록돼 있습니다. 구찌코리아와 잡코리아는 상법상 허점을 이용해 유한 회사에서 주식회사를 거쳐 유한 책임 회사로 변경했고 이베이코리아와 아디다스 코리아, 월트 디즈니 등도 주식회사에서 유한 책임 회사로 조직을 바꿨습니다. 유한 책임 회사는 국내에 도입된 첫 해인 2012년 32개 사에서 2020년 504개로 15배 넘게 늘었습니다. 외부 감사법 개정을 주도했던 금융위원회가 당시 유한 책임 회사의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방치한 책임론도 제기됩니다. 국회에서는 유한 책임 회사도 외부 회계감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기업들이 조직 변경을 통한 외부 감사 회피 꼼수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회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 규모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외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융위는 국회법이 발의됨에 따라 뒤늦게 외부 감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유지승입니다.